배 안 고파? 배고파. 그럼 우린 뭐 먹어? 그래, 그럼 닭 먹을까? 닭? 우리 셋 다 닭 좋아하나, 이거? 셋이 입맛은 좀 의견이 모아지나 봐요. 우리 집 양게장 하냐는 얘기도 들어요. 너무 닭을 먹어서... 닭 먹자, 그럼. 그래, 닭 먹자. 뭐 시켜야 돼? 뭐 먹을 건데? 어디 거 먹을 건데? 뭘로? 얘는 뭐 약간 좀... 얘는 튀긴 거 좋아하더라. 프라이드? 막내는? 약간 비비큐 이런 거... 뭐 비비큐? 밀가루 있는 치킨 좀... 아, 혜성 씨는 바베큐? 어떻게 다르네? 튀김옷을 입어야지, 약간 치킨이. 예? 치킨은 튀김옷을 입어야지. 치킨은 그게 바베큐 치킨이잖아. 선생님, 치킨은요? 선생님, 여기 닭은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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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에요? 튀김옷을 입어야지, 치킨이지. 아니, 일단 치킨은 뭐가 없어야지 맛있지. 치킨은 베이스. 치킨은 기본, 오리지널이 맛있지. 그게 프라이드잖아. 오리지널. 그게 프라이드잖아. 바베큐. 바베큐. 바베큐요, 선생님? 저희 그래서 3개 시킬 때도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걸로. 튀김옷을 버린다는 것은 약간 조금... 순살이면 튀김 안에 거 이렇게 먹으면 되네. 밀가루 있는 치킨 좀... 야, 네가 골라. 네가 골라라 그러면. 오, 그래도 막내한테 선택 건졌어. 누나 신경 쓰자. 그럼 나 몽롱을 줘봐. 아니, 누나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나도 괜찮으니까. 어떡해. 아, 누나는... 네가 해야지. 다 괜찮은데? 튀김옷을 입어야지, 약간 치킨이지. 나는... 바베큐. 둘이 취향이 달라서... 어우, 울는 거 아니야? 진짜 난감하겠다. 결혼해야 한다면 첫째 누나, 둘째 누나. 하나, 둘, 셋.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좀...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야, 나도 싫거든? 야, 나도 안 좋아! 나도 꼬마 신랑 싫거든. 나도 너 되니까 싫어. 빨리 그냥 하나 딱 골라라. 네가 그냥. 네 먹고 싶은 거로. 골랐어 지금. 골랐어? 뭔데? 고추받는다고. 그건 밀가루가 있는데. 큰누나 말을 잘 듣는 거. 큰누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지가 원하는 걸 고른 거지. 이래서 고를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골라 골라 미안 미안 미안.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좋아. 됐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